1. 입당송 당신의 구원을 만민히 알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청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내 오르는 10월 24일 연중제의 30주간 주일 미사입니다 오늘 미사의 주님께 자비 청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연 미사로서 박영희 안나 이동환 오만석 첼레스티노 이사모 바오로 허정환 엘리사벳 이미령 글라라 정현남 아네스 김병준 바오로 양문제 베드로 김봉화 안젤라 양인구 요셉 윤성희 요한 이수아 나가다 이용금 비호 왕순길 베로니카 김홍기 토마스 베켓 김철신 알베르토 길을 맞이하신 유옥분 마리아 정도삼 한기숙 마리아 영혼과 한국순교 복자 성직수도회 모든 선정회원님들과 돌아가신 모든 수사님들 한국순교 복자 수녀회 한국순교 복자 빨마 수녀회 돌아가신 모든 수녀님들 그리고 낙태아기 영혼들과 모든 영혼 영혼들 위해서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미사로서 엄상령 레오 권영경 엄단단 가정 강문수 가시미로 케유 이용헌 분도와 선영길 도아테라 케유 이성웅 베드로 가정 전남순 데레사 가정 정홍순 로사 이덕재 이재용 이연주 에피파니아 김국희 김문화 헬레나 가정 조향숙 그라시아 가정 이춘숙 요셉피나 가정 김금녀 데레사 가정 정데레사 장유수 율리안나 가정과 신재우 신두리 님의 신혼생활과 융합관 건강위해 김선혜 필로미나 안흥경 마르티나 가정 최슬기 로사 한수정 도미칠라 최범규 프란시스코 지복순 마리아 조병옥 바오로 종효순 베로니카 가정 윤미애 윤경애 베로니카 가정 성다영 가브리엘라 수험생과 성진호 리노 가정 남계근 마리아 가정 정영숙 모니카 김지혜 인만우엘 가정 하재가 프란시스코 강진아 리타 하수민 테오도라 가정 유채연 프리실라 박병수 프란시스코 하베에르 박영화 베로니카 박은영 크리스티나 박민우 아브라함 박성우 엘리야 박아로운 박이안 구현정 로사 가정 임영 레지나 이주장 베드로 이대한 베드로 이정환 소피아 권유정 미카엘라 임드레사 가정 건강과 사업번창 박영석 유한 보스코 김명석 모니카 가정 유동철 안드레아 가정과 마리스케어 모든 직원들과 어르신들 신용건 패트릭 이정수산나 신자영 에밀리에아 신나영 릴리안 김민진 비호 최병희 아네스와 이정숙 막달레나 임경하수산나 김강중 세레자 요한 라영집 이시도르 가정 이상윤 장유수 율리안나 신순호 막달레나 장경태 모세 장인수 스테파노 문수정 아네스 가정 몸이 아프신 원신자 루시아 이에선 미카엘라 이오스 클레멘스 이미경 스텔라 김순임 멜라니아 김용숙 안젤라 신앙주 신왕조 아우스티노 최석정 루카 박승현 라파엘 어엘인 이보 헬로 리님의 케어를 위해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의 모든 형제들 한국순교복자 수녀의 한국순교복자 빨마 수녀의 모든 수녀님들 각 수도의 제3회 외부의 송소호원님들 봉사자 여러분들과 가정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임의사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 그리고 희생된 모든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축복 청하며 임의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해가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항의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리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병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었소서 전해가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었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체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의 집안아 자 주님의 빗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을 열어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랑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을 열어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사도 바오르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덜어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 잘 챙기시고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민족들의 보구마를 위한 미사입니다 양성 받을 때 일이었어요 양성 담당 수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넌 누구냐? 이런 질문 그래서 저는 이동철입니다 라고 했더니 꼴밤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왜 꼴밤을 주시고 그러냐고 물어서 대답을 했는데 그랬더니 잘 생각해봐라 다음에 또 물어볼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다시 물으셨어요 넌 누구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더 길게 저는 이동철입니다 MBTI로 보면 성격이 어떤 유형이고 애니어로 몇 번이고 몇 번 날개를 쓰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막 차차차차차 이렇게 막 나열을 했었죠 뭘 좋아하는지 그랬더니 또 꼴밤을 주시더라고요 또 왜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또 잘 생각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또 뭘 또 이렇게 생각해봐라고 하나 며칠 후에 또 물어본대요 그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래서 또 물으셨어요 넌 누구냐? 그래가지고 저를 완전히 해보아듯이 쫙 나열을 했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님이 웃으시면서 또 꿀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쩌라는 겁니까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따졌더니 양섬 담당 사님이 그러셨어요 넌 누구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나는 수도자입니다 네 저는 수도자예요 수도자 이동철 수도자로 살아야 하고 수도자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니 자주 수도자 이동철이 아닌 인간 이동철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떨 땐 하느님보다 저 자신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편압한 사랑이긴 하죠 저 자신을 더 챙기고 인간 이동철로 사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땐 하느님을 고의적으로 밀어낼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주님 말씀이 계속 생각난다라든지 그런데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힘이 빠지지 않고 계속 그 힘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느껴진다든지 주님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든지 주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다든지 그럴 땐 주님께 그럽니다 주님 이번만은 눈 감아주세요 아니면 주님 오늘 다 왜 이렇게 말씀에 힘이 들어가 있으십니까 힘 좀 빼시죠 안되겠네요 좀 빠져 계세요 이런 말씀 아 진짜 안되겠네요 주님 좀 이번에는 숨죽여 계세요 어떨 때는 그냥 죽어 계세요 이럴 때도 그렇게 주님을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님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수호자로서 해야 할 일들 앞에서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일들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일들 자연을 지키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일들 앞에서도요 2009년이었습니다 각 대학교마다 카톨릭 학생회가 있거든요 서울 교구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카톨릭 학생회에 수도자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수사들 수녀들을 보내서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서 한 대학교를 2009년도부터 몇 년갖게 맡게 됐었는데요 같이 모임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학생들이 오늘 모이면 학교에 사지 않고 용산에 삽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산에 뭐가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학생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1월에 용산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다 같이 간 적이 없어서 올해 가기 전에 가보려고요 거기 매일미사도 있대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학생들이 거기를 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곧 겨울방학인데 그럼 기말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가야 되지 거기를 거기 또 미사는 또 왜 있는 거야 바쁘다고 할까 왜 신분인들은 나서서 거기서 그런 거 좀 빠지지 뭐 이런 생각들 그래도 제가 명색이 수도자 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부재였고 그래서 말은 못하고 그래 가자 하고 갔었어요 11월 말쯤이었는데 추운 날씨에 비까지 오고 너무 추워가지고 얼른 가고 싶더라고요 왜 있는지도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2013년 제가 제주도로 발령이 나섰었습니다 면역의 집이라고 피정센터인데요 서귀포에 있는데 바로 옆 동네가 강정마을이었어요 거긴 또 뭐가 있죠 해군기지 반대하는 미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대 면역의 집을 가니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주례를 해야 된다 강론을 준비하고 이게 인수인계 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확 가가지고 강론도 준비해서 해야 되고 그 당시에도 앞서 했던 생각들을 그대로 똑같이 했었어요 아 왜 천주교가 이런 곳에 미사를 신부님들은 아 왜 거기에 신자들은 또 왜 거기에 하지 말지 좀 빠지지 이런 곳에 왜 천주교가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저의 이런 생각들이요 천주교는 좀 빠지지 이건 예수님은 좀 빠지지 이것과 같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야 알았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또 주님 말씀은 참 좋은데 다 적용될 수 없다 주님 말씀은 참 좋은데 아무 곳에나 다 갖다 대는 게 아니다 그럼 잘못될 수도 있다 틀린 거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생각 뒤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 밑에 깔려있더라고요 주님 말씀엔 한계가 있죠 저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무서운 생각 끔찍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수도자 이동철과 인간 이동철이 참 많이 힘겨루기를 했었었겠구나 이런 생각들 수도자 이동철 따로 인간 이동철 따로 수도생활을 하고 있지만 따로따로 놀고 있었구나 생각 저는 수도자인데 주님의 말씀이 한계가 없고 어디에도 다 적용이 가능하고 아니 가능이 아니라 다 적용해야 하고 어디에도요 용산 참사에도 주님 말씀은 다 적용돼야 되겠죠 군사문화를 반대하는 곳에서도 해고 노동자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 그리고 오늘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 또 아침에 출근했다가 가족들 품으로 퇴근하지 못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 사회가 미쳐 돌보지 못한 소외된 이들 이런 곳에도 보금이 다 적용이 됩니다 주님 말씀이 한계가 없죠 여기서는 전주교가 빠져야 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좀 빠져주세요 라고 했던 제 생각에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것들을 외치고 있었던 예전에는 전주교가 빠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도 빠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알았을 때 많이 부족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천주교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받고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은 거기서 중립을 지키시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중립을 지키시라고 하는 것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들이 하는 말일까요? 힘없는 자들이 하는 말일까요? 힘없는 자들이 중립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강한 자들이 하는 말이길 겁니다 저도 어느새 강한 자들 편에서 서 있었다라는 것 주님 보고 중립 지키시라고 말씀드렸다라는 것 저는 누군데요? 저는 수도자임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넌 누구냐? 라고 선배 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미사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그럼 뭐라고 얘기 될까요?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수도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기에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그곳에 눈을 둬야 하고 발걸음도 거기로 향해 있겠지요 오늘은 민족 보금화를 위한 미사입니다 민족들의 보금화 보금화 어느 곳엔 보금을 빼고 보금화를 말할 수는 없겠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들 사이에도 보금화를 분명히 외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보금화가 될 거니까요 이렇게 이루어질수록 교회가 앞장서야 될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한 목소리로 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금화를 외칠 수 있도록 우리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 임사 중에 은총 청해야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원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깽퇴대원하시고 본시어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 날의 주군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롬핀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주군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그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며 민족들의 복음화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우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모든 일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깊이 생각하고 말은 상가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용서의 주님 저마다의 잘못으로 감옥에 갇힌 이들을 살피어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새 삶을 위하여 충실히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지역사회 모든 이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마다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려는 마음으로 바치는 자네들의 기도를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기하소서 하느님 하느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기하소서 하느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천능하 신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기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우른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천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우른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결의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휘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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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경의 힘으로 이 해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찬을 돌아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하를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하를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협력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성교사와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하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따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워 깨하소서 기억되는 이들과 영혼들과 저희의 바람과 여기 둘러있는 저희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송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한국의 순교자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천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본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호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두 낙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사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쉐른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으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으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으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으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자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직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쯤 been под Spring Look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sab 흠 흠 흠 habr Beyond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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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іть 감사합니다.